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3일 목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소식은 증권 면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목 AI ETF라고 해서 다 같은 ETF가 아니다라는 제목입니다. 국내 자산 운용사들, AI 관련 ETF 상품을 가지고 연초부터 굉장히 괜찮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갈 수는 당연히 없죠. 1분기 때는 일태면 대표적인 AI 관련주들,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알파벳이겠죠, 구글을 들었고 있는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중심으로 갔다. 그러면 지금 2분기에 들어서의 분위기는 이런 빅테크들 중심보다는 좀 더 세분화된 종목으로 세분화된 어떤 그런 테마로 찾아가는 그런 차별화 또 다양화, 세분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사에 나오 있는 표도 보시면 오래 상장한 주요 AI 관련 ETF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굉장히 빡빡하죠.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빡빡한 만큼이나 그만큼 상품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보시면 테크 탑 10 플러스 10% 프리미엄 이런 식의 커버드 콜 전략이죠. 커버드 콜이라는 상품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수익률 플러스 배당까지 덤으로 주는 이런 어떤 콜옵션을 넣어서 이런 상품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런 커버드 콜 전략을 결합시킨 상품도 있고 반도체 친만 아주 친메이커들만 집중을 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 온 디바이스 AI에만 집중하는 상품들도 있고요. 굉장히 다양한 이런 상품들. 그다음에 엔비디아 밸류체인, 마이크로소프트 밸류체인 이런 빅테크들 개별 종목들의 밸류체인에만 집중적으로 투자한 이런 상품까지. ETF가 상당히 이렇게 다양성을 담아내고 있는 그거에 특화된 상품이기도 한데 실제로 그런 게 AI 관련 주어서도 좀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다양해지는 배경. 물론 1분기 때와 차별화될 필요 있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목표도, 목적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결국 성과를 내는 데 있어서 이제 빅테크들만 가지고 성과를 내는 거는 조금 한물 갔다, 좀 시간이 지났다 이거죠. 그러면 다른 어떤 접목을 통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데 그 성과가 결국은 시장 점유율이기 때문에 그거에 있어서는 이제 이런 다양한 차별화 전략, 세분화 전략이 이제 2분기 이후에는 먹힐 것 같다라고 우리 운용사들이 판단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내용. 이델리 산업면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이 두 가지 내용을 일단 먼저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올 들어서 사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렇습니다만 주식시장의 가장 큰 대장주, 메가트렌드, 당연히 AI죠. 그런데 작년에 유행했던 메가니피션트 세븐 종목줄 중에서 올 들어서 이 AI 관련해서 유난히 눈에 안 띄던 종목들, 소외됐던 종목들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애플하고 테슬라였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으면 어제 말씀드리는 것처럼 개발자회의 이후에 나온 새로운 아이폰의 AI 기능을 접목시키는 관련해서 완전히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굉장히 많이 올랐죠. 테슬라는 여전히 좀 부진합니다. 오늘 그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아이폰 얘기를 하면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개발자회의를 어떻게 보면 딱 분수령으로 해서 탄력이 좀 붙어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종가는 어제보다 더 많이 올랐죠. 이제 시가총의 세계 1위 기록을 다시 좀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제목에도 좀 여기 밑에 부제도 나옵니다만 혁신은 없었지만 실속은 챙긴 애플이다. 이 내용이 사실은 가장 압축적인 현재 애플의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은 이 애플의 세계 개발자회의를 두고 굉장히 많은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과연 애플이 채치피티와 코어을 해서 어떤 내용들을 담아낼 것이냐. 그리고 어떤 또 AI와 관련된 기능들이 담길 것이냐. 실제로 뚜껑을 열어봤는데 뭔가 대단히 좀 혁신적이고 대단히 뭔가 좀 역시 애플이야 뭐 이런 어떤 기능들은 없었다. 그게 상당히 실망스러웠던 평가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일에는 주가가 좀 부진했지만 그 다음날하고 오늘까지 이틀 연속 주가가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여기서 우리가 애플이라는 회사에 대한 해석을 달리할 필요성이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게 뭐냐면 사실 애플은 지금까지 스티브 잡스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스티브 잡스가 사망한 지도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혁신이라는 이 이미지, 이 포장을 계속해서 애플이 가져가고 싶어하는 거. 아니면 오히려 소비자들이 애플은 혁신이라는 이 포장을 계속 쓰고 가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애플은 분명히 혁신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많이 색이 바래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애플은 앞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뭐냐. 이번 AI 관련된 부분에서도 지금 시장에서 평가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애플이 갖고 있는 이 생태계, 즉 아이폰, 패드, 워치, 맥북까지 애플이 갖고 있는 다양한 소비자 접점이 큰 디바이스들을 갖고 있다는 이 애플 생태계가 바로 애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힘이다. 혁신성은 옛날보다 많이 바랬지만 지금 애플은 오히려 이런 생태계 때문에 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다. 이렇게 시장에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에 걸맞는 그런 성과들이 실제 아이폰에서 9월에 출신 아이폰에서 나와줘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테슬라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애플은 다시 어떻게 보면 중심으로 주인공으로 돌아왔다고 볼 수 있겠는데 테슬라는 아직까지도 좀 어렵습니다. 악재들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표적인 악재들 몇 가지 말씀드리면 8월에 머스크가 출시하겠다고 했던 이 로보택시. 로보택시가 8월에 설사 나오더라도 수익성을 확보하는 데는 굉장히 오래 걸릴 것이다. 그래서 테슬라를 매도하는 게 낫겠다는 매도 리포트가 월가에서 좀 나오는 상황이고요. 목표 주가도 지금 170달러, 오늘도 올라서 170달러 훨씬 넘었는데 30% 넘게 하락한 115달러까지 지금 목표 주가를 떨어뜨렸습니다. 또 하나가 현재 테슬라의 주가를 이렇게 버텨주고 있는 가장 큰 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주행입니다. 그런데 이 자율주행도 뭔가 좀 가야 되는 상황인데 기술 개발은 상당히 됐다고 테슬라 쪽에서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얘기가 실제로 이 자율주행을 100%, 완전 자율주행차를 실제로 시험하고 이렇게 해볼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여건들, 시험 어떤 규제 문제라든가 기반 시세를 이런 것들은 여전히 좀 불확실하죠. 미비합니다. 이런 점들이 계속 테슬라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가 내일 개최될 주주총회에서 머스크한테 수조원의 보상을 줄 거냐 말까 이 부분도. 이게 만약에 보상안이 부결된다고 그러면 이게 또 테슬라한테는 악재가 될 것이다. 심지어 머스크가 테슬라를 떠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머스크가 없는 테슬라를 과연 상상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문득 빌게이츠와 마이크로소프트 생각이 떠올라서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서 이 내용을 마무리할 텐데요. 빌게이츠가 CEO로 있었던 기간은 그렇게까지 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게이츠가 CEO 자리를 내려놨죠. 그리고 후계자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의 사티아 나델리 CEO가 마이크로소프트를 이끌어가면서 현재 시가총에 1, 2위 수준까지 마이크로소프트를 끌고 올라왔는데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테슬라라는 이 회사에 더 집중할 수 있고 더 테슬라 회사에 관리를 잘하고 혁신을 끌어낼 수 있는 누군가 또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다면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지금보다 좀 더 집중적으로 뭔가 어떤 길을 찾아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를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최근 테슬라의 부진을 보면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마지막 뉴스는 역시 또 AI 얘기인데 오늘은 우리 회사 카카오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우리 국장 투자하시는 개미분들한테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를 많이 주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주 중에 하나입니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가 지난 3월에 주최원을 통해서 벤처 대표를 하다가 카카오 전체 대표로 취임을 하고 나서 어제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는데 정 대표가 했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 됩니다. 첫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카카오 본질에 집중을 가능한 그런 성장 방향성을 찾겠다. 두 번째는 올 연내 차별화된 카카오만의 AI 서비스를 내놓겠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특히 정 대표가 했던 얘기 중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AI 경쟁이 이제는 LLM, 즉 언어모델 싸움이 아닌 서비스 접목이 접목 간의 경제적으로 넘어갔다. 다시 말씀드려서 거대 언어 싸움에서 소규모 SLLM, 즉 개별적인 버티컬 산업 쪽으로 접목하는 이쪽 부분을 지금 AI 산업의 큰 트렌드가 넘어가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다는 게 있고요. 결국은 카카오처럼 소비자 접점이 많은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소비자들한테 친화적이고 소비자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다양한 AI 관련 서비스를 내놓는 것 통해서 카카오의 지금의 부진한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들 수 있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꺼낸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카카오 정 대표가 취임했을 때 3월 말에 카카오 주가가 5만 원대 초반했는데 지금은 4만 원대 초반까지 그 사이에 또 한 20%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장은 정신화 대표도 그렇고 카카오도 잘 안 믿어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정 대표가 얘기했던 이런 부분들, 연내의 어떤 그런 성장의 방향성, AI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서 성과를 보여준다면 카카오가 다시 국내 대표주로서 또 우뚝 설 수 있는 그런 날이 또 올지도 않을까 그런 기대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